아, 처음부터 넘어오는데? 연기하는 거야. 아니, 저희도 왔는데. 저희는 왔거든요. 노코디랑 장코디 2승, 둘 다 2승이었는데 이제. 3승? 3승 5승. 아니, 우리들은 다 너무 열심히 했다고. 네 무드에 있어서 쳐지 않나, 무드를? 오늘 우승팀은 복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짓 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분의 지동이 뭐예요? 트레이너. 신혼부부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요. 나쁜 짓 하는 곳이네요. 그래요? 중3년 5분. 신혼부가 진짜 붙어있네. 체감에 너무 좋아서. 춘구 높은 거 봐. 우와. 예쁘다. 오, 퇴으도 마찬가지로 통창이. 오! 오리걸음을 흘려가는 거다. 뚝. 바바바바바바바바바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